8강 마지막 배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틀 준비하시고요. 자 소리내주세요. 자 드롭 더 비트 드롭 더 비트 소리내줘요. 소리내줘요. 자 하이피피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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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틀 내 맨 내 맨 내 맨 내 맨 내 맨 내 맨 내 맨 내 맨 하이피피 나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예 자 와 둘 다 좋겠다 나보다 키가 커서 저는 중3 때부터 이렇게 안 크더라고요 발육이 빨라가지고 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지들이 과연 어떤 분 자 8강 4강에 진출할 마지막 비트박스가 누군지 이제 발표를 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저지분들 가볼까요 이번에 약간 긴장감 있게 한 분씩 해볼게요 자 먼저 라티노 형님은 누구를 고르셨죠 네 저지 자 라티노 3 2 1 제이콥 3 2 1 오우 쉣 오우 마이 갓 아쉽게도 연장전이 나와버렸습니다 와우 와우 이거 진짜 이거 숨통이 바뀔텐데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은 먼저 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먼저 이번엔 물통은 안 돌릴게요 오우 플라임 그럼 플라임 먼저 갑시다 let's gooo 고소소소 소리 오우 플라임 엑스 오우ike 오우 오케이 하이피피 렛츠고 갑시다 히스 퐁ь퉽퐁퓁퐁힙 barr 째보기 퓁hhh 퓁闇에 퓁앨대 5, 4, 3, 2, 1 와 이거 장난 아닌데요 이거 완전 근데 연장전이 사실 둘한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아끼려다가 자기 랩 파트를 더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이번엔 제이카 형님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카의 선택은 3, 2, 1 라티노 3, 2, 1 이거 어떡해 아 이거 숨이 숨통이 좋을 텐데 생각하는 시간 조금 줄게요 영상 준비해 주시고요 하이피피 진짜 이번에 결판을 내버립시다 렛츠고 하이피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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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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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지금 서로 연장전을 붙었잖아요 서로 지금 어떤 기분이 느껴져요? 만약에 4강에 올라가도 바로 떨어질 것 같아요 하이피피는 어떻게 생각해요? 범구 형이 못할 줄 아는데 너무 잘하네 가시를 품었어 마음속에 자 이번에는 두 분은 바로 한 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udges 3, 2, 1 플라잉! 4강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